임진강 댑사리 정원은 연천군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가을이면 분홍빛 댑사리가 파란 하늘과 어울려 장관을 이루는데요. 파릇파릇한 어린 댑사리가 올해도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한여름 무더위를 딛고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가을 햇살에 붉게 빛나는 댑사리.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관광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모습을 가슴 속에 담아둡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색깔도 곱고 또 이 지역이 임진강인데 북한이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 평화로운 이런 동산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연천 임진강 댑사리 정원.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로 지난해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초록빛 댑사리 묘목이 꼿꼿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탁 트인 풍경에 임진강 바람이 더해지니 한낮 더위가 시원하게 씻겨나갑니다. 댑사리 정원이 올해도 관광객들과 만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입니다. 댑사리 모종 3만 8천 본이 자라고 있고 법에나 등 꽃들도 준비 중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름의 댑사리 정원도 가을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아직 다 아기 댑사리라서 아쉽긴 한데 하늘이 너무 예쁘고 연천도 너무 풍경이 좋아서 사실 작년 가을에 왔었어요. 와서 빨갛게 변한 댑사리 보고 너무 예쁘고 연천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갔었는데 오늘 그냥 또 와봤는데 아직 준비 중이어서 올 가을에 또 와봐야겠다는 생각하고 갈 것 같습니다. 지역의 명소 댑사리 정원.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시민들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